아 지금 제가 오버워치 무료 이벤트 지금 오버워치를 일주일에 한 명씩 사드리고 있죠 벌써 10명한테 사드린 것 같애 제가 알기로 벌써 10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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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명한테 사드렸고 앞으로 쭉 사드릴 거고요 50만원어치를 문상을 샀는데 50만원어치를 다 썼어 지금 그래가지고 조만간 100만원어치 문상을 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또 100만원어치 문상을 긁겠습니다 문상을 또 100만원어치를 긁어서 충전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또 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약속을 지킵니다 앞으로 계속 별일이 없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오버워치 일주일에 한 명씩 사드릴게요 마지막 한 명까지 오버워치를 받는 날까지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의 스폰서 최군대리 자 최군대리 지금 중요한거 9월 조각 이제 끝났죠? 자 10월 이벤트 사전예약 받고 있고요 최군대리 자 한달에 85,000원이고요 이거 사전예약 끝나면 가격이 좀 오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최군대리 하면 한달에 EP가 보통 한 10억 이상 버는 EP만 선수까지 하면 더 벌고 월드레전드 카드 기본 먹고 마일리지도 10만점 이상 먹죠 15만점 이상 무조건 개이득입니다 개이득 자 현재보다 최군대리 이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열이형의 34만원PC 자 열이형의 34만원PC 어 34만원이면 자 i5-2500 SSD 120GB 그 다음에 GTS 560 이정도면 오버워치 잘 돌아갑니다 오버워치 피바 잘 돌아가고요 자 그 다음에 난 돈이 없다 어 돈 좀 있다 그러면 2번을 더 추천할게요 GTS 660 자 나는 근데 요거는 약간 어 하드디스크 용량이 작아서 어 하드디스크를 약간 추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것도 추천하고 323은 본체 엄청 싼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그 다음에 어 요거 밑에꺼 밑에꺼는요 어 30만원짜리도 제가 준비했어요 가격을 좀 낮췄어 이거는 어 중고 어 렌 중고 케이스 케이스도 중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이거는 SSD인데 이거는 120GB 어 320GB 20GB 말이 웃고 이니 요거 구입하시면 요거는 30만원입니다 34만원보다 나는 좀 돈이 없다 좀 더 싸게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 놨으니까 어 한번 보시고 어 입맛대로 구입 부탁드릴게요 자 덕도인님 어서오시고 어서오시고 참고로 요거 요거는 전부다 어 PC방에서 쓰던 중고 부품을 사용한 겁니다 케이스는 위에꺼는 새거고 케이스 위에꺼는 새거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순위공개하도록 할게요 순위공개 저는 피파이 현재 뭐 따로 안하구요 아아 자 요즘에 시청자 수가 좀 며칠 쉬었더니 훅 떨어져 38명 다시 다시 올라오고 있네 아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퍼 어차피 내일 저기 토너먼트 많이 돌아오겠지 어 자 순위공개는 오늘이 23일이었죠 그러니까 22일 치 거 자 22일 치 거 어 순위공개 하도록 할게요 자 자 9월 22일 시청자 시청순위공개합니다 자 주세님이 1등 자 그 다음에 어 행님이 2등 자 주은영님 어 수원춤 병아리님 누구시지 월드클라스님 또차님 범인님 스킵님 구구님 홍초님까지 자 이래서 1위부터 19위까지 순위공개 여기 또 20위까지 할까요 자 22 어 자 아플리님 겐지님 짬님 근질님까지 자 이렇게 해서 1위부터 23위까지 순위구요 자 그 다음 순위 갑니다 그 다음 순위 자 23위부터 46위까지 여기 자 내가 좀 컨디션이 목이 아파서 어 읽지는 않을게 여러분들 한번 어 보시기 바랄게요 아 이거 유튜브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위부터 69위까지 아 이거 하루치입니다 하루치 9월 22일 거 하루치 자 자 오늘 스케줄은 마감이구요 김진동님 자 보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순위는 자 69위부터 92위까지 자 여리형 08 이상이면 아까 닉변 했는데 닉변 바로 적용됐네 어 자 진동님 어 들어가세요 어 저는 피파드에 개인기 많이 안쓰 잘 안쓰려 어 자 보셨나요 자 마지막에 아 이날은 제가 방송을 안했죠 녹방만 틀었을거야 막 그래서 뭐 안보신게 좀 많을거야 자 마지막에 92위부터 100위까지 자 100위까지 자 이렇게 해서 9월 22일 오버워치 무료 이벤트 9월 22일 시청자 순위공개 여기까지 하구요 어 자 오늘 이번주 일요일 매주 일요일날 오버워치 사드리고 있죠 자 과연 누가 이번주 일요일날 오버워치 당첨이 될지 자 많은 기대 부탁드리구요 어 오 음